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탈세제보에 관련된 상담을 했습니다. 국세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밖에 있을 때도 그랬고 탈세제보에 관한 사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머니를 탈세제보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탈세제보는 누가 아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이웃지 사람이 하는 것도 봤어요. 대부분의 직원이죠. 직원이 억하심정이 서로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의관계가 충돌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로 하는 게 탈세제보입니다. 제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부를 가지고 나와서 제보를 하죠. 최근에 아레나 유흥업소도 회계 담당 직원이 장부를 가지고 나와서 제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생각을 하죠. 포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40억까지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그만큼 40억까지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나한테 국가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세수증대가 추가징수세액이 많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탈세제보 처리현황입니다. 처리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2016년 계속 추가징수세액이 이렇게 높아가요. 높아가는데 이게 점점점점 높아간다. 처리건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조단위가 되더라. 추가징수세액이 그래서 이거를 지방청으로 이렇게 보면은 서울청 서울청이 단연히 많고 1조 3천억 정도에서 5,926억 정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가 중부청 중부청은 이제 경기도 과천 뭐 이런 고향 일산 뭐 이런 데 말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부산청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전국세수를 다 차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전망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탈세제보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국세청 입장은 한번 봐볼까요. 국세청 입장은 그러니까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포상금 한도액을 계속 이렇게 늘리겠다. 지급률 상한도 계속 이렇게 늘리겠다. 퍼센트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이렇게 해서 지난 5년간 8조 7,320억 원을 추징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 납세 문화 형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이 말은 탈세제보를 더 유도하겠다. 8조가 더 들어왔다. 거의 9조가 들어왔다 하면은 이거 뭐 1인당 40억씩 줘도 얼마를 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가지고 8조가 들어왔으면 4조가 4조를 차를 포상금으로 주더라도 4조는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경기가 안 돼서 더 힘들고 매출이 안 돼서 머리 쌓아야 되고 또 이 직원들이 상전처럼 받들어야 직원들하고 또 앙금이 없어야 또 탈세제보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업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거기는 무한대로 해요. 포상금이 이 탈세제보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탈세제보서를 이런 식으로 제보자 적고 피제보자 적고 제보 내용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 내용이 많은 것은 별지 작성 가능하다. 회신 여부는 뭐 어떤 서면으로 받을래? 인터넷으로 받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게 보면은 회신이 왔는데 아 내가 원하던 대로 이렇게 세무조사를 안 했다. 막말로 말해서 세무조사를 땡까먹었다. 가령 이제 아레나 세무조사같이 아니 12군데를 제보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오는 거죠. 왜 불만이 생기면 그 포상금하고 관련돼가지고 아주 예민하죠. 12군데 세무조사를 했으면 세액이 그만큼 추가 징수 세액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액이 낮아지니까 징수 세액이 낮아지면 내 포상금이 그만큼 깎여진다 이거예요. 10분의 12분의 1로 깎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우도대로 열을 제보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국세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상담도 있습니다. 자 이게 탈세 제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보면 하게 돼 있다. 그러면 국세청 이제 홈페이지로 국세청 이렇게 홈페이지를 가볼까요? 국세청 이렇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렇게 탈세 제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탈세 제보 항목에 그럼 애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탈세 제보를 하겠다. 탈세 제보 신청하기. 이런 식으로 탈세 제보 구분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탈세 제보를 뭐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를 이렇게 실명익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하는 거는 원없이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탈세 제보를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저에게 탈세 제보가 왔던 이런 상담이 왔던 액수 중에서 상당히 큰 액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의 회장에 대한 그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이게 액셀로 딱 수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보를 이게 이 정도 자료는 충분하냐 아 충분하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회장이라는 사람도 그 직원하고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은 절대 타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지는 않았고 단지 이제 상담을 하고 현실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제보가 제보한 사람이 제보를 하게끔 온 경우는 그쪽에서 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된다. 회장들은 내 기분 상하게 하면 절대 일체의 손해가 나더라도 국가에다가 내가 천억을 줘도 절대 너하고는 타협 안 한다. 뭐 이런 식이죠. 말이 흩나갔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기법 제84조 2에는 탈세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최대 액수가 40억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탈로세액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탈로세액 등 산정에 아주 중요한 자료여야 됩니다. 그 자료를 제공한 자료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탈로세액 또는 부당한급 공제세액 허위세금 계산서 공급가에게 보가가치 세율을 적용한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계산한 금액 그게 이제 탈로세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84조 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이 기재된 자료여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만이 조세탈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재된 자료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료가 없다 하면은 그 자료가 소재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조세탈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황에 따라서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료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단지 해코지 정도에 불과한 자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의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지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탈루세액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5억 원까지는 탈루세액이 5억 원까지는 100분의 20을 지급률이 그렇게 되고 20%다. 그리고 5억 원 초과 20억이야 20억 초과 30억이야 30억 초과는 경우에는 4억 2천 5백만 원에다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30억 초과 금액의 5%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액수는 해년마다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2013년 예전에는 1억이는데요. 2013년에는 10억으로 증가를 했다가 2014년에 20억 2015년부터는 30억으로 또 증가시켰다가 2018년부터는 4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액수가 포상금 최대 액수가 40억이다는 겁니다. 이 포상금 액수를 그만큼 증가를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고발을 유인을 하는 거죠. 탈세 재보를 유인을 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 재보로 통해 가지고 세수 증대가 상당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40억을 주더라도 그만큼 그 이상의 세금을 탈루 사실을 확인했고 징수를 했고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40억 정도면 이미 조세형사, 조세포탈범이 되기 때문에 특가법으로도 얼마든지 형량을 때려 실형을 때릴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벌금은 40억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지 세금은 세금대로 40억 이상 나오지 그러니까 따블로 계속 국가가 먹기 때문에 40억 줘도 된다.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얼핏 봐도 이래서 이게 대부분의 탈세 재보는 누가 아느냐 그건 대부분 직원들이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하고 이게 척이 져버리면 이런 일이 탈세 재보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점점점점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세상이. 그러다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을 함부로 이렇게 고용하지 않는 그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실업률 증가하고도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포상금 지급 시기는 언제냐 탈세 재보하는 이유는 포상금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40억 내가 언제 받을까 2억 언제 받을까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내 의도하고 재보한 사람 의도하고는 아주 좀 틀리다 규정에 왜냐하면 탈루세액 등이 모두 납부가 돼야 돼요. 납부 안 되면 줄 것이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를 받은 게 있어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고 나서 내가 나중에 납부자한테 받겠다 그건 아니고 일단 모든 것을 내가 다 받고 나면 거기서 떼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으로 해가지고 통고처분 이행이 통고처분이 나간 경우는 그 통고처분 이행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금이 다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했다 하면 조서의 형사 절차가 다 거쳐가지고 형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복을 한다. 그러면 그 불복 기간이 모두 경과해서 확정이 되든지 아니면 불복 절차가 다 끝나가지고 다 세액이 확정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게 다 확정돼가지고 내 손에 국가라는 내 손에 다 돈이 들어왔을 때 그로부터 내가 이 두 달 이내에 확실하게 빨리 지급해 주겠다 그거죠. 중요한 건 국가한테 돈이 다 들어와야 된다. 야 그게 쉽지가 않죠. 이내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은 이렇게 국세청장에게 이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세제보 포상금 액수 지급식이 지급규정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탈세제보는 엄청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엄청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벌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세무사가 항시 관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세무사는 허위 연금 매출을 누라고 하고 뭐 이런 거는 세무사가 모를 리가 있느냐 그렇지만 나중에는 세무사는 어떤 책임이 없다. 왜 아니 신고 납세자가 준 자료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냥 했다. 나는 그걸 사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부분도 이제 점점점 시대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중간에 협력자들도 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탈세 제보를 일단 받으시면 제보를 받으고 세무조사가 나오시면 그 부분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맞을 매가 있으면 어차피 맞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내가 안 맞겠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됩니까? 늪에 빠졌는데 더 늪에 빠져버린다. 낚시바늘에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다는 것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전문가들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